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희입니다 자 오늘 이창진 키우기 2일차 지금까지의 성적 3할 1푼 칠리의 홈런 5개 14타점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오늘 베트도 사주고 글러브도 사주고 굉장히 많은 아이템을 껴줬습니다 오늘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트리플 A 갈 수 있으려나? 근데 오버롤이 60 이하 아직도 왜 장진이 형 오우 이루타 이게 바로 장비빨이지 달리긴 여전히 느리고 불법 깨줘 베트를 쓴다는 소문이 합법 주고 합법으로 산거에요 뒤로 넘어가라 아 아니 나 아무것도 안 눌렀어 미치만 잡았는데 왜 갑자기 혼자 점프해 타격만 타격만 잘하면 되죠 타격만 타격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 창진이 형 아 넘어갔다 아니고 그리고 오 장비 사서 이루타가 좋아 창진이 형을 놔줘 더블 A에서 이제 그만 아 나 진짜 미안해 미안해 창진이 형 수비를 개떡까지 못해서 미안해 수비를 개떡까지 못해서 미안해 오 동전 만들었다 지니 오 직전권 창진이 형이 역전 타치기 두운 밥상을 차려놨는데 아 이건 텍차스 이거 잡자 잡자 오케이 어 끝내기 끝내기 찬스 가보자 창진이 형 오 큰일날 뻔 아 이거를 이렇게 퍼올려버리네 그래도 2안타 쳤잖아 뭐야 투하우 만루야? 오케이 오 오 또 끝내기 찬스 제발 승부치기다 제발 제발 으흑 제발 나이스 홈으로 뛰어줘 런다운 야 런다운 하는데 홈에 들어와야지 뭔 소리지? 그래도 끝났네 내가 주자 선으로 보내서 뭔 소리야? 뇌즈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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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타수 3안타 때렸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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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손이도 노래 좋잖아 볼 아우 아우 뭐하냐 아이고 오오 큰일났다 아 3안타서 3진이라니 아 이번판 푸짐하게 쏴버렸다 아 전경기 저번경기 심각했다 아 정말로 아 정말로 샤시 좋아 오 쉬운 타고 나와 너무 좋아 2타수 무안타 카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홸오오오오오옹 동신을 바로 씻어버리듯 시즌 6폼런 아우 와우 빠던 박쉘이 이게 필수로 해야 재밌어 갔다 백투백 연타석 아 어 이겼다 오케이 상진이형 홈런도 주고 잘했어 4타수 1홈런이면 뭐 아우 아 나 초고폼 느린 애들 너무 싫어 에이 어 쟤 수비를 잘 못하는데 나처럼 이기고 있을때도 미션이 나오네 탔다 홈런런 바로 이거지 시즌 8호 홈런런 이창지 음 뿌듯하십니까 감독님 미션 2호 홈런런 이창지 강렬 이번엔 6강렬 힐링 율류벡 씰 캡 캡 캡 캡 아 캡 캡 오 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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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나이스 아오 아 잘못 쳤다 파울 되라 에이라이 내가 왜 왔으면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오케이 한 번 또 쳤고 너무 길어 뭐 본인 스타일이지만 아 이거 살짝 올려 쳤었어야 되는데 헤비요 뒤로 컷 나이스 안되 주자일 3로 오케이 나이스 오늘도 타점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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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출발 제발 어우 그래도 수비는 좋았는데 진짜 지금은 쳐야된다 오 바울 아우 아 치지 말걸 어 이걸 나한테 기회가 온다고? 마지막 기회야 홈으로 뛰어라 홈으로 뛰어라 홈으로 뛰어라 홈으로 뛰어라 홈으로 뛰어라 레이스 이창진 끝내기 바로 이거지 아 좋았다 좋았어 장진이 형 성적 한번 타율 타율 3위 안타 개수 1등 홈런 홈런 1등 타율 3등 안타 1등 홈런 1등 타점 1등 크으 oss 더블 a를 씹어 먹고 있구나 아isson 갑자기